공황장의 아들 정상으로 돌아오다. 기도의 공덕으로 관세음보사를 만날 수 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통할 때가 있다. 칠순이 다 된 부인이 자비정사를 찾았다. 42세된 막내 아들을 데리고. 막내 아들은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제였다. 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도 취득하였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미혼인 채 홀어머니와 살고 있다. 그는 스스로 소위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 늘 일에만 집중하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공황장애로 불안,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으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컴퓨터만 끌어안고 살고 있단다. 친구도 여자도 거부하는 정신적 공황장애인. 아들을 위해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불교로 개종하여 수년간 천도제, 구병시식을 여러 차례 올렸다.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참으로 활발하고 모범적이며 언제나 전교수석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같은 학교 체육부 선배들로부터 쿠타를 당하고 몇 차례 협박과 돈을 빼앗기는 일을 당한 후부터 이상한 증세가 생겼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부터는 사람을 피하고 집과 학교를 오가는 외에는 일체 나가지 않을 뿐더러 말수가 없어졌다. 그래도 자신은 사회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며 높은 이상과 명예욕에 빠졌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늘 불안해했다. 미국 유학 도중 능망염으로 한때 고생한 적이 있으나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는 체중이 급격히 줄어 178cm의 신장에 체중 54kg으로 피골이 상접한 채 오로지 책과 컴퓨터, 직장만 오가는 로봇 같은 아들이 되었다. 월급을 타면 세계적으로 희귀한 시디나 서적을 비싼 가격으로 외국에 주문해서 몇 박스씩 온 집안에 쌓아 두어 발 디딜 틈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머릿속에 젤 형태의 어떤 물체가 돌아다닌다며 그 물체가 가슴으로 내려오면 숨이 막힐 것처럼 아프다고 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호러머니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자신이 죽은 후에 그런 아들이 혼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부처님께 기도만 올렸다고 했다. 그러던 중 기도 중에 백의의 관세음보살께서 꽃잎을 전 세계에 뿌려주신다며 자신의 앞으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단다.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답고 황홀의 감격에 기도를 올렸는데 관세음보살께서 청아한 목소리로 묘심하 스님에게 가거라 하고는 사라졌다고 한다. 그때까지 그 부인은 나의 책을 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기도 중에 종종 나타나는 몽중가피의 신비한 체험이다. 그 후 우연히 신문에서 필자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며칠 전에 경험한 신기한 현상을 생각하며 교보문고로 뛰어가서 내 책 빙의를 구입해 읽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빙의를 읽은 며칠 후부터 아들은 엄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며 안정감이 들고 불안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생전 한 번도 나가지 않던 대학 동창회에 다녀와서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반가운 마음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싫지 않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더라고 하며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직원들을 피해 다니지 않고 대화도 건네는 등 평상심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전에는 친구들을 보거나 직장 사람들을 볼 때면 한결같이 나쁜 점과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 그들과 접근하지 못하고 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며 이젠 이전의 아들이 아닌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아들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스님 제발 부탁이니 아들과 저의 업보를 소멸해주세요. 저는 벌써 스님을 만나기 전에 공덕을 받았지만 그러기에 더욱 감사드리며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투시어 저를 스님께 인도해주셨으니 무량한 공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가 전생과 살아있는 동안 지은 모든 업장을 스님께서 기도로 소멸시켜주세요. 하며 간곡한 호소를 했다. 그 부인의 아들은 현재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다.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한다며 주말에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선도 보고 데이트도 즐긴다고 했다. 하루속히 좋은 여성을 만나 다복한 가정을 만들고 예쁜 애기도 낳아 어머니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기만을 기도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 시킨다는 뜻이다. 우연한 일 같지만 그 부인은 아들의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였기에 나를 만날 수 있었고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 꿈의 필자를 보거나 나의 책을 본 후 빙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는 신도들도 많다. 토론토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며 저명한 의학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쇼터는 그의 저서 정신의학 역사에서 18세기 말부터 20세기 말에 걸친 정신의학사의 주요한 논쟁들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다. 정신병이란 개념은 원래 사회적 격리를 통해 정상인을 보호하려고 한 데서 탄생했다. 유럽 등지에서도 그 시작은 수용소였다. 중세시대의 의사들은 광인의 머릿속에 광기에 돌이 들어있다고 믿고 정신질환자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쇠사슬과 끈으로 제수처럼 꽁꽁 묶어 구속했다. 그러던 중 1795년 프랑스의 젊은 의사 필리파넬은 치료적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쇠고랑에 묶여있던 환자들을 풀고 치료적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어 1865년 베를린 대학의 비렐름 그리징거 교수가 정신질환을 뇌질환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 생물정신의학의 창시자가 됐으며 수용소의학을 극복하고 근대적 정신의학의 교육모델을 만들어냈다. 이후 광인, 즉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던 정신증과 비슷한 증상군 끼리 묶어 13가지 범주로 나눠 분리하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에밀 크레펠린이다. 그는 환자의 증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분류하는 진단총람을 만들었고 현대의 정신분열증이 개념을 확립하여 조발성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 의학학회의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고람의 DSM 질병 분류 근거도 거기서 나왔다. 한편에서는 1895년 프로이드가 등장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알리며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이자 치료법을 소개했다. 또한 독일의 히틀러 시대 유대인 학사를 피해 유럽의 정신분석가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신의학계를 접수하면서 1950-1960년대 미국 정신의학계는 정신분석이 큰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병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사라지고 의료적 영역은 불확실성과 애매함이 증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신분석의 등장을 정신의학의 역사적 단절로 해석한다. 현재 미국 정신의학회는 무려 297개의 진단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자는 정신질환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많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가능한 대답이 많다는 것은 정신병을 아직 잘 모른다는 의미다. 정신과 의사이자 인문사회의학자인 역자가 역자 서문에서 썼듯이 지금은 정신의학의 위기의 정점기이고 내부의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 정신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과연 무엇인가? 마음의 치료는 의료의 영역인가? 사회가 해결할 일인가? 정신질환은 뇌의 질환인가? 아니면 과거의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는 마음의 병인가? 이런 질문들은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들 뿐 아니라 많은 대중의 논란거리였다. 혈액검사 한 번, 엑스레이 한 장으로 진단을 척척 해내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데칼콤하니 그림을 보여주며 무엇이 떠오르세요? 라고 물어보는 르르사 테스트에 의존해 정상과 비정상을 평가하는 정신의학의 고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건국대 정신과 하지연 교수는 말한다. 그렇다. 정신의학의 역사와 정신병은 진단과 히스토리 증상이 너무도 다양하여 때론 이 병을 과연 질병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로만 보아야 할지 참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다고 의학적 치료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필자는 나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정신병은 가족의 관심과 적극적 치료만이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